아 여러분들 나 큰일난데? 여러분들 나 면역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아...C... 왜 이러지? 그니까 약 부작용인가? 그니까 목이 왜이렇게 빨갛지? 피부염에 기름진 음식 먹으면 안됨 뭔가 잠을 너무 못 자... 그... 몇 개월 동안 안 자고 이러니까 그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 뭔가 향이 색도 안 좋아졌네 아...C... 아... 아 이거 면역력이 다... 그거 된 것 같네? 전에 그 의사장님한테 물어봐라 면역력이 다 묻어진 것 같습니다 아... 스테로이드 부작용일 수도 다른 병원 바보상 아...맞아 스테로이드 부작용일 수도 있겠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겠다 맞네 로이더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지퉁소에 염증나가지고 주사 맞았는데... 로이드 아닐걸요? 아니... 아닐걸요?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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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 피부염에 약 먹고 바르고 금지 음식 일주일 해야 나을까 말까? 음... 너 혹시 피부약 부작용 있는 거 아니냐? 스테로이드 부작용 나랑 증상 비슷해 아 그런 거 같은데? 어... 나 처음 맞아 봤어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계란형이 너 살 빠지고 운동하는 거 혹시 본 적 있대? 모르겠네 아... 아이씨 너 운동할 때 부스터는 끊었음? 음 부스터는 안먹어 그거 중량 컨대인 덩어리에 부작용 진, 이은, 시외 두드러기 증상도 있고 음... 스트레이... 아 그거 안먹어 망준아 너 전자당배, 피지, 알러지 증상 같은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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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민성아! 하... 제가 병때문에 스테로이드 약 먹는데 부작용중에 탈모있어요 조심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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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 키보드에 떨어져요 아 샤발 침 울리는 베개 세탁한진 얼마됐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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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비통수처럼 라바들 더 영입할거지? 응 어떻게 많이 나아졌어? 아니요 전혀 많이 안 나아졌어? 네 똑같아요 맞아? 네 처음 사진 찍었을 때랑 똑같아요 그냥 그 노랑 그것만 사라지고 아 삭발해야되나? 진짜? 아니 의사선생님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삭발하고 하는게 제일 그거 한다던데? 그냥 찍어줘봐 어떻게 되어있는데 아니 내걸로 찍어야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일 심한대로 찍어볼게 다행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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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나아졌네 근데 그 노랑 그 고른 그것만 사라지고 안에는 똑같던데요 아 그래? 고른 그런게 안 보여가지고 어 아니 안 보여줘 아이 여러분들 그때 그때 여러분들 그 저기 고른 사진 올리고 나서 즐겨찾기 삭제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 어 어 질착 삭제 많이 됐어 그때 그거 올려가지고 질착 삭제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빡세 어 어 질착 삭제 많이 했어 아 그니까 초블럭이라도 해야겠다 여러분들 인정? 이런데 아 내일 그 뭐야 머리 머리 좀 자르고 와야겠다 다시 어 진지하게 치료 목적으로라도 머리는 짧게 잘라야 할 듯 음 그래야겠다 여러분들 어 왜 그래 진짜 나아 어? 형비 카페인 커피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많이 마시면 염증 생길 확률 높아 진짜 알았다 알았다 물만 먹을게 알았다 요즘에는 어 나도 자주 걸려갔는데 밀가루랑 기름진거 끊으면 빠르게 가라앉는다 안되겠다 여러분들 좋은거만 마셔야 아 먹어야겠다 당분간은 인정? 형님들? 어 아 이거 관리 안하면 안되겠다 낙수만 먹어야겠다 진짜 아 아 진짜 낙수만 먹어야겠다 그 그 닭가슴삭 볶음밥 뭐 이런거나 먹어야겠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죠 지금 배불러서 또 이런 얘기하는건지 또 배고프다 그럼 또 존나 기름진거 찾아 먹을걸? 어 그렇게 안될려고 좀 해야겠다 안되겠다 음 이원하는거 디톡스해 아 아 아 베개 커버를 자주 교체해줘야해요 예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신거 다 했습니다 베개 바꿨구요 그 다음에 샴푸 바꾸라고 해가지고 샴푸 시켰구요 그 다음에 어 물 많이 먹으라 해서 이제 물 많이 먹을거고 그 다음에 어 식습관 바꾸라고 해서 식습관 바꿀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샤워기 필터도 바꿨습니다 예 맞아 샤워기 필터도 바꿨어 생각해보니까 어 아이구야 900 900 999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다 예정이 아니라 다 바꿨어 진짜로 애들이 다 해줬어 매니저 애들이 어 병원도 갔다 왔습니다 예 잠요 아 잠은 하 어떻게 하면 많이 아 수면제 먹어야 되나 여러분들 아 수면제 진짜 일부러 안 먹은거거든 아 오늘도 솔직히 말해서 2시간인가 3시간 잤는데 어 그니까 잠은 여러분들 피곤해서 자는데 2시간 뒤에 깨 맨날 항상 지금 매 한 1년 넘었나 어 1년동안 지금 잠을 제대로 잔적이 없는거 같아 어쩔 수가 없는거 같은데 어쩔 수가 없는거 같은데 어쩔 수가 없는거 같은데 어 어 옆에 있었을때 그때는 잠 진짜 잘잤어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제 뭔가 누가 없고 이러면 어 계속 잠을 깨 진짜로 어 어 아 그때는 잘잤었는데 하 너무 깜짝 해야지 아 하 음 어 아까전에 까먹을까봐 어 적어놨었는데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전에 얘기할려고 했는데 뭔가 여러분들 그 뭐지 제가 항상 느끼는게 나는 그 마인드에요 여러분들 이제 뭐라고 해야되지 나 개인의 능력이라 생각을 해 어 개인의 능력이라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것도 똑같거든요 어 근데 그것도 똑같은데 아 뭔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주시는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애들이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런 뭐 과장 뭐 리미티드 제도 라든지 예 뭐 그런거 좀 만들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그대로 아마 하지 않을까 어 그게 좋은거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 이달의 이달의 학생도 어 뭔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 하면 좋고 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 아니 팬코 안 보고 있어 슈발 너희들 보고 있어 너희들 너희들 아 나 진짜 씨 너희들 보고 있다 나는 방송 이렇게 해 원래 나는 내 얼굴을 안 봐 아니 난 너희 난 내 얼굴을 안 봐 나 방송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한다니까 내 방송은 나는 나 항상 이래 그래서 이제 채팅창을 안 놓치죠 여러분들 예 채팅창 안 놓치지 이렇게 이렇게 왜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원래 BJ들 방송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잠시만 원래 BJ들 방송 이렇게 잘 봐 이렇게 방송해 이렇게 방송해 이렇게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어 이렇게 방송하거든 이렇게 방송해요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제 얼굴 보기 존나 빡세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 어떻게 보고 방송해 이 면상 보면서 이거 어떻게 나 못해 그래서 채팅 팝업 눌러서 내 얼굴 치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힐 올려서 이렇게 방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해요 윤종이 모르겠다 윤종이 언제 복귀하려나 살이 탄게 아니라 그 뭐야 빨개졌어요 그 뭐야 윤종이는 맨날 연락하지 근데 걔는 좀 약간 그 뭐지 최근에 만났어요 예 걔랑 그거 봤는데 탑건 그거던데 중간에 졸았어 중간에 졸았어요 여러분들 중간에 졸았는데 중간에 졸았는데 마지막에는 재밌던데 어 나는 중간에 졸았어 예? 어떻게 졸야구요? 아니 나는 중간에 졸아지던데 난 중간에 졸았는데 넌 좀 자야된다고? 아니 피곤했나봐 중간에 잤어 아니 그리고 그 요즘 영화관이 묻혔던데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던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스크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있던데 그게 뭐예요 요즘 영화관이 묻혔던데요 아 그게 스크린 엑스야 어 어 묻혔던데 진짜로 누구랑 봤냐고 윤종이랑 오리랑 셋이서 봤지 재밌더라구요 뭔 윤종이는 연막이야 여러분들 셋이서 그냥 자주 보니까 너도 한거지 누구랑 쟤 아이고 야 리플형님 아이고 친절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 오리가 연막이다 오리가 연막이다 존나 웃기네 저요?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도 공방인데 얼굴은 박세서 에어팟으로 라디오처럼 들어 뭔가 지금 뭐 이렇게 사귀고 싶다 뭐 그런 거 없네요 예 진짜로 나중에 이제 뭐 좋은 사람 있으면 언제 사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예 사귀고 싶다 뭐 그런 게 없네요 정말로 예? 아니 뭘 차요? 누구한테 고백했는데 내가 이것도 반복할 거지? 아 재미없어 여러분들 봉준아 너 영화 행복을 찾아서 좋아하면 나는 전설이다도 좋아하냐 인생작인데 아니지 너는 영알못이네 나는 윌스미스 형님을 좋아하긴 하는데 윌스미스 때문에 형님 때문에 이제 행복을 찾아서 를 본 게 아니라 행복을 찾아서 랑 나는 전설이다 결 자체가 다르지 멍청아 어 그게 똑같이 될 수가 없지 결 자체가 똑같으려면 난 그런 거 좋아해 이제 행복을 찾아서 좀 비슷한 이제 그게 영화가 그 럭비 선수 그 영화 있는데 여러분들 아 무슨 사이드 뭔가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감동적인 영화 어 블라인드 사이드 어 알죠 여러분들 그런 결이지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좋아하는 게 인턴 음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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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턴 좀 약간 결일이 좀 비슷한 게 이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어 이 계열 이 계열도 진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인턴이랑 그 다음에 악마는 프라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 계열 어 이 계열 정말 좋아하죠 예 어떻습니까 좀 괜찮나요 여러분들 좀 저 이게 좀 약간 잔잔한 거 좀 많이 좋아해서 어떤가요 좀 괜찮나요 형님들 혹시 오늘도 카드깡 하나 어 누군데 왜 공릉제가 그쪽 계열을 본다고 구나치지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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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런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마블 이런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마블 이런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뭔가 이제 사람 인생 스토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예 성장 드라마 아니면 성장 영화 아니면 뭐를 했는데 이제 감동적인 영화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사람 사는 거 좀 잔잔한 그런 이제 어 드라마 영화 뭐 예를 들면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악마는 프라대를 잇는다든지 예 좀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예 네 아 국제시장은 진짜 여섯 번 넘게 봤어요 막순이 어 국제시장은 여섯 번 넘게 봤습니다 정말로 국제시장 진짜 좋아합니다 저 국제시장 볼 때마다 울어요 어 전 진짜 국제시장 볼 때마다 울어요 전 진짜 국제시장 볼 때마다 울어요 전 진짜 국제시장 볼 때마다 울어요 남아 써야 될 텐데 남아 써야 될 텐데 공준아 아이엠 쌤 봤냐 초빈때 강제로 학교에서 갔는데 울었다 기억이 안나네 그거 아이고야 우리 버디형님 또 묻힌 되게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라라엔드 안 봤어요 예 안 본 거 많아 나 진짜 안 본 거 많아 음 재미있다면 드라마 추천 좀 해줘 드라마 좀 보게 오케이 진짜 내가 정말 감명 깊게 본 드라마만 딱 말해줄게 춘호 그 다음에 아 나 또래형은 솔직히 말해서 다 안 봤고 아 나의 무저씨도 솔직히 말해서 하이라이트로만 봤고 다 안 봤고 다 안 봤고 무토브리그 진짜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 스토브리그 봐요 와 난 진짜 그게 와 난 그게 진짜 어 그러네 맞네 스토브리그 있었네 어 스토브리그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스토브리그 응 진짜 몰입해서 봤어요 그거 그거 그거랑 그 다음에 뭐지 아 나 무깨비는 안 봤어 나 많이 안 봤어 여러분들 예 아 연애의 발견 연애의 발견 연애의 발견 연애의 발견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연애의 발견이랑 비슷한게 또래형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래형 봤는데 별로더라고요 연애의 발견 진짜 재밌게 봤어요 예 아 맞네 그것도 재밌게 봤네 여러분들 무단태 뭐였지 여러분들 형님들 무단태 그거 뭐였지 아 펜트하우스 어 맞아 맞아 펜트하우스 어 이렇게 이렇게 재밌게 봤네요 여러분들 무단태 존나 웃기네 오랜만에 무단태 무단태 봤어 너 스카이 캐슬도 챙겨보지 않았냐 라고 하는데 아니아니야 그거 몇 편 보다가 재미없어 나는 뭔가 챙겨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몇 편 보고 아니면 그냥 안 보고 그래요 무슨 월드컵 자위행위 좀 줄이세요 재미없어 이게 뭐야 스토브리그 하니까 새학생들 올 때마다 감독이 맨키로 묻힌 데 내가 왔다 표요하는 거 아 슈발 존나 오글거리는 개소리 좀 하지마 그거 할 때 오글거렸었는데 아 맞다 여러분들 그거 왔어요 이거 이게 이제 헤드셋인데 어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사라고 해가지고 이거 왔거든요 HD 660S 어 젠하이저 어 이게 맞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돼있지 이걸 밑으로 할 수 없는 건가 어 이거 진짜 좋던데요 여러분들 느낌 있던데 어 괜찮던데 아니 이게 그리고 그것도 없어 뭐 저기 그 귀 아프거나 이런 것도 없어 어 50만원인가 그럴걸요 아 술덕같이 생겼다고요 예? 어 오 오 오 오 오 뭐야 내 인생 드라마 개와 듯해 의시간 꿀준이 아 뭐가 사운드가 존나 좋네 오 오 오 branch ö 이 다 화려 모양 아니 근데 여러분들 무역무 그거 재밌나보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그 그거에 연관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재밌나보네요 여러분들 재밌나보네 재밌다는 사람 있고 재미없다는 사람 있고 그거구나 아 요즘 대세에요? 아 그래요? 아니 박은빈씨가 그 화차2에 나온 사람 맞지? 그 마녀2 나온 사람 박은빈씨가 그 분 맞죠 여러분들 아 맞네 그분이네 스토브리그 나온 사람 그 여성분 맞네 아 그래 맞네 스토브리그 팀장님 말하는 거잖아 아 맞네 아 맞네 맞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레전드 드라마야 어 진짜로 뭐 이거야? 와 아니 ENA는 어디야?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어디야? 아 신규 채널이야? 아 진짜? 와 근데 신규 채널에서 시청률 13%가 나오는 거야? 와 미쳤네 와 아니 완전 대박인가 보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건가 보네 이거 초대박이잖아 이거는 아 근데 나도 늙었나?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네 다 누구야? 아 나 진짜 늙었나 봐 아 슈발 아 근데 대박이다 진짜 완전 대박인가 보다 봐봐 여러분들 KBS에서 하는 거 어? 5% 이혼인데 이게 13%네 어? 징크스의 연인 어? 갱제 나왔는데 3.3%고 말이 안 되는 거네 이거는 그거잖아요 한금 가면 이거 그 월 그 뭐라고 해야되지? 어르신분들 보는 거잖아 맞지 형님들 이거 두 개 다 어르신분들 보는 거잖아 현재는 아름다워? 이건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것도 어르신들 보는 거네 비밀의 집? 아 이것도 어르신들 뭐야? 다 어르신들 보는 건데? 뭐야? 아 근데 요즘에 TV 누가 보냐라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거 13%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지 어 뭘 TV를 많이 봐 TV 많이 보는데? 아 이거 다 넷플로 보는 거야? 아 근데 넷플로 보면 이게 시청률이 들어가? 그거 아닐 거 아니야 그니까 안 들어가는데 와 그럼 존나 많이 본다는 건가 보다 묻혔네 아니 여러분들 오랜만에 묻힌 마당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사실상 한 30%야? 근데 사실상도는 오지게 많네 좀 이번에는 이제 대학을 좀 떠나서 요즘 사회 이슈들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웃음 야 야 야 뭐야 어? 어 이거 내가 산 건데 어 이거 시청자분들이 이거 그 뭐야 여드름 무창 났다니까 이거 사라고 보내줬었는데 아니 근데 사자마자 이게 뭐고 뭐고 이게 꼬으면 대놓고 얘기하라는 흡연자 특징 흡연자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여기서 지랄이네 라는 흡연자 특징 길빵이랑 꽁쳐버리면 안 된다는데 지나가던 걔도 아는데 그걸 대놓고 하는 새끼들이 제정신이겠냐 미친 새끼는 피하는 게 답이라 그냥 피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배달지 해병대 사령부? 수량 266개 단품으로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그때 있잖아요 저 이제 그 군대에 한번 가가지고 저희 행정관님이 근무하시는데 가서 애들 편의점에서 물품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350만원 나왔거든요 편의점 안에 있는 거 거의 애들이 다 사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훨씬 나왔겠다 슈발 생각하면 그냥 차라리 이걸 사서 갈걸 그냥 요즘 PX 아니던데? 그냥 편의점이 있던데? 부대 안에? 장어는 정력에 좋은 100g당 아르지닌 함량 비교 아르기닌으로 불리우는 아미노산 함량 1000mg 아르기닌은 혈관악장 및 혈류개선을 도우며 체내의 산화지능을 쉽게 풀이하며 피로감을 줄여주고 발기력을 높여준다? 천연 그라비아라고 불리는 성분 근육생산 회복과 체지방 감소 효과로 운동료들이 한장하고 먹는 그 성분 맞음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약 4000 영양제 먹으셈 아르기닌 니우코 180개에 만원 아닌가? 가성비 개쩌는데 장어 가성비 너무 족구린거 아냐? 음 왜? DRX 또 뭐 훑어졌어? 여러분들? 근데? 오 샛! 와 미국은 아 미국은 공권력 없으 아우 장난 아니야 진짜로 실시간 정준하 본인 가게 아 불법 주착 때문에 개빡치시 아니 근데 진하 형 왜 머리 삭발하셨어 아 롤 져서 그렇다고 맞아 뭐야 벌 삭비를 하셨다고 어 밀란 2 이상 어웨이킥 공개 아니 4줄 뭐 5줄 뭐 별로인데 어 진짜 어 진짜 쿠팡 스타디움 하림 용가리 치킨 스타디움 아니 근데 야투는 여러분들 아니 피지컬이 말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빨라 괴물 아니야 근데 야투는 좀 전성기가 좀 짧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싱글벙글 한 끼 줍쇼 명언 혹시 식사하셨나요 제사로 오늘 큰집 가셔가지고 저도 제사를 가긴 가야 되는데 서현 눈빛에 이성마비 저는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제사는 돌아오는 거고 서현은 안 돌아올 것 같아서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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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 어? 이거 뭐야 지금 남친 집에 가는 중인데 남친이 카톡으로 그걸 왜 나보고 사오래? 뭐라고 답장해야 돼? 같이 사러 가자고 엠 형 나만 두고 설레설레 하면서 갈 것 같아 내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뭐가 이상함? 둘이 같이 쓰는 건데 여자가 사면 안 되는 이유 있나? 난 일단 여러분들 이거를 커뮤니티에 올려서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만약에 내 여친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 여친이 아니 나는 뭐 모르겠어요 저게 맞고 안 맞고 모르겠는데 어 나는 내 여친이 그냥 커뮤니티에 글을 써서 공감을 받고 뭐가 어떻게든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난 내 여친이면 난 이해를 못하겠어 역대급이었던 20대 배우 4연타 히트 그 해풍달 이거 재밌다 아 아니 근데 전지현 형님은 왜 이렇게 이쁘신 거야 진짜로? 아니 말이 안 되던데 몇 살이셔? 아니 진짜 몇 살이신 거야? 몇 년생이셔? 와 구... 81년생이셔? 와... 아 어 뭐야 KBO 순위표 1위 신세계 키움 LG KT 기아 롯데 두산 삼성 엔시 어 뭐야 롯데 왜 이렇게 잘해? 아니 롯데 뭐야?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NC 왜 이래? 어 뭐야 NC 왜 이래? 뭐야 이거? 아니 근데 SK가 뭐 달라졌나보네? 어 뭐야 LG는 또 뭐야 어 아 NC 김강현 선수가 또라이급으로 자라고 있어? 와 삼성 11연패 했어? 아 오늘 또 줘서 12연패 했어? 아니 기아 네 아, 이걸 볼까요, 여러분들? 대기업 무역회사 상사맨의 하루, 7시 출근길 저같은 경우는 항상 매일 7시 6분에 지하철을 타는데 기다리는 동안 주로 미국 바이어와 통화를 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상쾌한 출근길, 바로 하나 본사? 와 여기가 제가 일하고 있는 하나 무역입니다 오늘의 할 일, 각종 계약서와 드라마 미생 다들 보셨죠? 그 미생의 장그레처럼 제가 세계 각국에 소재한 철강해소로부터 스테인리스를 구매해서 국내로 수입하거나 또는 해외의 여러 나라로 수출하는 게 저의 주 업무인데 수출하고 있는 국가를 예를 들면 터키, 두바이, 그리스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이고 저같은 경우는 중국어 HSK 6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유로달러 한율인데 저희는 달러로 구매를 해서 유로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한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건 이제 니켈 가격인데 거의 1시간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건 책임지고 목요일까지 수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큰 사업이 하나 있는데 중국에서 스테인리스를 구매해서 독일로 이제 3국 수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총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철강일팀 회의 시간인데 제가 좀 늦어서 아 대기업은 원래 다 저래요? 아 그래요? 일을 더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집에 가기 아쉬운 월요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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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쉬고 맞나요? 부활고사 가야돼 이건 뭐고 이거 부활고사 가야돼 부활고사 가야 아니 윌 스미스 진짜 아니 이렇게 보면 진짜 윌 스미스 같네 짜장면과 간짜장의 차이는 간짜장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볶아야 하거든요 요즘은 그냥 장은 준비해놓고 양파 정도만 새로 넣고 볶아주거든요 중국집 주방의 비밀을 다하네 아버지가 중국집을 25년 하셨어요 웬만한 사람은 모르는데 재료랑 아꼈어요 MSG를 듬뿍 넣었다고 몇십년 전에는 비쌌던 MSG 주방장이 그 집 망하게 하려고 MSG 막 넣고 썼는데 장사가 더 잘됐다는 소문 짜장면과 간짜장의 차이는 일반 간짜장은 일반 짜장면과 달리 물과 녹말이 들어가지 않아 말랐다는 뜻에 권해서 유래해 간짜장 한 개를 만들지 이러면 일반 짜장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아 진짜?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짜장면 주문 안 해 먹어요 왜냐? 짜장면은 그냥 그 즉시 먹는 게 맛있고 뭔가 배달해서 먹으면 맛없어요 전세계 라이트백 이정렬 순위 탑트 와 진짜 오리에가 와 진짜 오리에가 존나 비쌌나 보다 와 씨 에메리스 로얄 와 다닐루 와 다닐루 다닐루가 이렇게 써? 하드라도 세메두 파바루 파바르 알베스 넬송세메두 다닐루 와 다닐루 주황 칸셀루 맥키미 카일워커 와 카일워커는 진짜 야무졌지 아론 완비사카 얘 잘하나요 여러분들? 얘 존나 비싸게 영입했는데 얘 잘해요? 맞죠? 와 칸셀루 하키미 근데 지금 일대장 하키미 아니야? 형님들? 칸셀루 아 칸셀루야? 어 어 이거 뭐야 초고 BJ의 첫 달 수입 방송 첫 달 수입은? 뭐야? 뭐야? 아니 하콩이 아니야? 뭐야 이거 쿤티비 최군이야? 뭐야 이거 아이씨 아이씨 너무 표현하르 와 아이씨 ектор 으응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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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타 온다라는 말들이 거의 대부분이네 근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BJ들이 힘들다고 하면 공감을 못하는거야 왜냐면 누가 봐도 진짜 돈을 쉽게 버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아니 난 저 돈 받으면 절대 뭐 이렇게 안될거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쉽게 버는 건 맞아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런걸 왜 그냥 제 입에서 이렇게 쉽게 못 얘기하겠냐면 다 BJ마다 쉽게 번다라는 그 기준이 다르니깐요 여러분들 제 기준에서만 말을 하는건데 쉽게 버는건 맞죠 뭐야 뭐야 왜 쏴 디마 왜 쏴 디마 왜 쏴 디마 어? 어? 아니 그걸로 저기 그 뭐야 어? 묻힌 데 애들 팬가입이나 해 아니 씨 왜 쏴 아 아 디마 고맙다 쏘지 마라 다음부터 어? 블랙핑크 데뷔전 그룹명 후보들 핑크펑크 핑크펑크 매그넘 베이비 몬스터 매그넘 핑크펑크 베이비 몬스터 매그넘 매그넘은 뭐야 매그넘이 뭐야 전세계 축구클럽 최근 5시즌 네스 펜딩 순위 아스다리 1위고 맨유 생제르망 어 토트넘 뉴캐슬 아스톤 밀라 첼시 웨스트엠 유벤투스 리버풀 맨시티 올버헴튼 밀란 플럼 바르샤 이게 뭐야 죽자 그냥 이라는데 어? 이게 어 적자순이죠 여러분들 어 김민재 나폴리 간거바니아 공준아 죽자 그냥 근데 내가 알기로 메뉴는 이거 의미 없을걸 어 어차피 버는게 더 많지 않나 이젠 아니야? 아 진짜? 포트넘은 의외된 에균민재 선수 어디가는지 이미 알고있을걸? 큐큐큐 큐큐 박은빈 남자친구 시점 봄중이 전자녀하면 별 풍성받고 싶은거인 개소리야 남아공 치안 남아공 치안 오 쉣 봉준아 나 어제 방송보다 잘 들었는데 강퇴당했더라 왜 강퇴당한거냐 너 혹시 김민재 선수 봉수라이팅에서 나폴리 번곡시키면 안된다? 아아 민재 얘기좀 그만해 네 21, 22, 빅6 최고의 어웨이 유니폼 오 리버풀 아 근데 첼시 이 3은 이거 좀 어떻게 안되나 이게 하아 와 근데 맨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와 맨시티 리버풀이 맞네 근데 맨시티는 존나 이쁘다 이거 현재 댓글 곱창난 토트넘 유튜브? 왜? 네 아니 근데 뭐 맞는 말인 거 맞는 말 아니고 이걸 떠나서 뭔가 그거죠 모르겠네요 장성규 인테리어만 1억 8천 원든 의리의리 새집공개? 아니 진짜 요즘 많이 드나보네 강호동이 이승기에게 얘기했던 것 중 하나 승기가 얘는 후배들에게 하는 말 다 호동이가 해준 얘기 모자는 쓰지 말 것 아니 이거 존나 웃기네 아니 이거 왜 음성지원이 되는 거지? 푸허헣 하하 하하 하하하 하빈이 뭔가 크 존나 어? 마녀 아니야? 아니 근데 왜 갤럭시를 잘 안 써요 요즘 여러분들? 나 어둠자 빨리 싸워볼게 아 그래? 잘 안 쓰나 보네 음? 손 씻었는데? 뭐야 이게? 직원들 미국에서 일 14년 하면서 느낀 거는 직원들 짜는 거 참 쉽게 자주 하고 또 짤린 사람들 서럽게 전 직장은 매년 퍼포먼스를 퍼포먼스로 따져서 바닥 5% 10% 짜름 심지어 부서에서 사람들이 이미 많이 나간 상황에서도 일 못하는 애들 다 짤 회사 생각엔 아무리 직원들이 많이 나갔어도 일 못하는 애들 데리고 있는게 더 안 좋다 생각했겠지 짤린 애들 자리로 돌아가서 개인용품만 가지고 나갈 수 있음 다른 개인용품들은 나중에 박스에 싸서 보내줌 그리고 생큐리티 생큐리티 가 데리고 나갈 때까지 따라다니 빅4A에서 일했을 땐 어 비지 시즌 끝까지 다 일 개같이 시키고 어 시큐리티야? 음 다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짤 짤린 날에 충격받아서 쓰러지는 사람도 봤음 문제는 쟤들은 짤려도 바로 재취업 되지만 한국은 안됨 정답 묻힌다라고? 아니 근데 니들은 근데 이게 다 다른게 이럴 때는 묻힌다고 또 접니는 또 안 자르는거 보면 또 최바통이랑 뭐 고민하지 않고 메뉴 이적을 선택했으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왜? 척척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별로 나는 곱창이었으면 대박이다 라고 했을텐데 어 별로네요 뭐야 이거? 아니 아이디가 각출부인데 수트형이 있네 우와 뭐야 오 12,000원이야? 와 커트 한방에 4,5만원 하는 홍대 강남 바보샵보다 저런거 가서 하는 클래식 커트가 훨씬 만족스러울 수 있음 한참 유행하는 포마드컷이니 뭐니 다 저분들 전성기 때 유행하던 벌이라 이해도 자체가 넘사임 운동할 때 휴식이 중요하네요 땀 흘리는 운동 매일 하면 효과 없다? 운동 질병 예방 효과 주 3에서 4회가 고혈압 오? 아 진짜? 근데 어차피 근데 어차피 그거잖슨 저거 핑계로 아 그러면 오늘은 쉬어야지 다 이럴거 아니야 어 나도 그렇고 음 지금 한반도 여름이 역대급으로 서늘한 이유 7월 중순부터 우리나라 폭염감도 약화됐고 유럽을 뒤덮은 열돔 어 그러게 요즘 뭐 그렇게 막 덥진 않네 다음달부터는 존나 더울 예정이라는데 폭풍전야 같은건가? 8월 기대된다는데? 어? 어? 어느 가정집에서 죽은지 8개월만에 발견된 중년 여성의 시체에 심하게 부패가 진행되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는 발견 당시 집안 모습 엄마를 살해한 후 고3 아들 혼자 살면서 집안을 이지경으로 만들어놨음 아니 살았다고 여기서? 전교 2, 3등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매력있고 똑똑한 엄친아 영수 학교까지 찾아와 친구들과 선생이 보는 앞에서 아들의 싸다구를 날리는 그런 엄마 아빠도 엄마의 집착이 무서워 집을 나온지 5년째 애엄마의 연락을 끊고 아들하고만 가끔 통화하는 사이었대 영수의 24시간을 분단위로 쪼개서 직접 관리하는 엄마 10분이라도 늦으면 그날은 난리가 남 엄마의 꿈은 영수가 서울대 가서 외교관이 되는 것 전교 2, 3등 전국 4,000등 안에 드는 우등생이었지만 엄마가 무서워 성적표를 위조하는 영수 공부하다 책상 앞에서 조는 날에 정신계절을 한답시고 골프채와 야구빠따로 외질을 한다 오늘은 골프채 담첨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 50대씩 4차라에 나는 총 200대를 때리고 나서야 그만둔 밥도 4일간 한 끼도 안 주고 물만 먹이고 잠도 안 재고 공부 잠시 잠든 엄마를 내려보는 영수 이때 심장이 쿵쾅쿵쾅하는 걸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칼을 집어둔 엄마 죽어버려 눈을 찌르면 측사일 거라고 생각하고 공격했지만 엄마의 몸싸움이 잠시 있었다 이렇게 하면 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 왜 이러는 거야 아들아 엄마가 말했다 이대로 가면 엄마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 지금은 엄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엄마 미안해 이대로 가면 엄마가 날 죽일 것 같아서 그래 지금 엄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둘은 함께 울었다 엄마의 사체를 8개월간 안방에 그대로 방치하고 영수는 학교도 가지 않는 아들과 연락이 안 돼 수상해 여긴 아빠가 신고로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헐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음... 음... 어??? 엠씨글이 저작권료 통장 공개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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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어? 어? 솔라가 누구야? 아 마마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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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와 근데 진짜 이거는 대박 레슨이다 아 이건 진짜 대박 레슨이다 정지권! 동상 어딨어? 끙끙 있어요! 오 쉣 뭐야 이게? 나 아니야? 정지권! 동상 어딨어? 끙끙 있어요! 돈까스 돼라! 난 줄 알았어 왜 양주까지 계속 오고 지랄이야 돈까스 돼라! 남는 돈까스 없나요? 제가 저녁을 안 먹었어요 이 새끼도 뭐야 죄송한데 서울 가는 버스는 어디서 타야 돼요? 왜 양주까지 오시나야? 왜 양주까지 오시나야? 미쳤을 porter 저녁 흐어 20 자리 여려 아니 우영우가 진짜 인기가 많나 보다 여러분들 어? 첼시 로버스 그남 13부 리그 웃음? 와 와 근데 여러분들 진짜 대박인가 보다 처음 나온 방송사가 18%면 미쳤나 봐요 와 아 근데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솔직히 좀 약간 뭔가 냉정하게 방송 중 아닐 때는 이제 뭐든지 제가 이제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다 찍어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월클 비니시우스도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뭐 다는 그렇진 않지만 말 안해도 알죠 아니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롯데 팬이었어요 롯데 자이언츠 팬이었는데 저는 항상 선수를 보기 위해서 어렸을 때 진짜 계속 이제 그 버스 기다리는 거기에 맨날 줄 서 있었단 말이야 어 진짜로 맨날 줄 서 있었는데 난 단 한 번도 사진 찍어본 적 없어 상처받은 롯맨이네 상처받은 롯맨이네 어 이게 뭐야 너네는 꼭 대기업 가라 나 새끼 사장 새끼 포함 전 직원 16마리 다 아니 왜 그렇게 이렇게 쓰셨어 퇴근 바로 직전에 사장 새끼가 야 오늘 회식이야 장소는 사장 새끼가 전부터 알던 여직원이 오픈한 고깃집 당연히 고깃집이라길래 삼겹살인 줄 알았거든 근데 씨 냉동삼겹살 대패삼겹살만 존나게 시킴 건배사 사장 와 야 고기 먹고 올 여름 힘내자 이거 먹고 여름에 기운 없는 놈 있으면 알아서 해 회사 어렵지만 모두 조금씩만 찾고 견디자 야 누가 음료수 시켜 물 먹어 씨 펄 소고기도 아니고 일반 돼지고기도 아니고 대패에 냉삼 사주면서 존나 나대네 씹 어려운 건 사장 니 사정 아니냐 니가 영업을 잘하던가 왜 직원들 떠넘기냐 개족같아서 술 음료 볶음밥 아예 안쳐먹고 양파 마늘만 고운거 쳐먹고 1차 파하고 개같이 집어서 씹고 맥주같다 회식하는 거에서부터 미안함을 느껴야 돼 울아빠도 금요일날 직원들 모아서 회식했는데 분위기 쌓여서 돈 낸 자기만 손해본 느낌이래 시발 아빠가 손해받겠어요? 불금때 회식 붙잡힌 부하직원이 손해 더 받지? 아니 이 새끼 뭐야 아니 왜 아버지 보고 시발이라 그래 아니 아니 근데 나 이거 좀 내 얘기를 좀 해도 되나?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뭔가 재밌네요 여러분들 그니까 저는 뭐 부장님은 아니지만 이제 역할놀이에 있어서 이제 좀 약간 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아 뭔가 저건 맞아요 해식하자고 하기 미안해요 어 진짜로 어 뭔가 해식하자고 하기 미안해 뭔 말인지 알지 다 가는 상황인데 안 가는 사람 있을 텐데 그러면은 좀 미안하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어 근데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우린 BJ라서 이렇게 해식하는 직장분들이랑은 비교가 안 되긴 하지 여러분들 근데 비교가 안 되긴 하는데 그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식 갈 때 이제 제가 다 사잖아요 예 해식 갔을 때 이제 제가 다 사는데 뭔가 음 아 근데 이건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게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비교가 안 되네 음 진짜 비교가 안 되네요 여러분들 아 아 우영호 얘기 맞게 없네 씨 우영호 얘기가 진짜 많네 ㅋㅋㅋㅋ ㅎ 그쵸? 몇 방 며칠로 가세요? 14박 15일이요 돈 많이 버시는구나? 아니에요 알기 전 아빠 혼자 개고생하는데 자기는 애셋 데리고 놀러가는 엄마 알고나 후 혼자 애셋 데리고 나가서 아빠에게 휴식을 주는 엄마 1년을 준비한 시험인데 접수 직전 좌절했다? 1년 넘게 대구시 운전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A씨 원서 접수 나으를 남긴 시는 황당한 군의로 접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1월 공고한 운전지 공무원 채용은 어떤 일로 하겠다는 겁니다 2년 전 아니 왜 이렇게 화가 은퇴하고 방송으로 새로운 적성 찾아 옛 동료 발로텔이랑 합방 베실바 머리 원래 좀 비웠는데 모발 좀 생긴 것 같지 않냐 샤발레타 야 시티에 터키행 비행기 타서 싣는 애들 많은 것 같애 테베스랑 합동방송 중에 자리를 비우자 테베스는 은퇴하기 잘했다는 걔는 너무 늙었다 돌아온 테베스 무슨일이 있었음 사람들이 너보고 은퇴하지 말고 계속 했어야 됐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내가 맞아 나도 너가 뛰어야 된다고 말했지 그렇지만 그건 너의 결정이고 난 너가 아직도 괜찮을 레벨이 있다고 생각더니 너도 할 수 없잖아 사람들이 테베스는 끝났어 그는 이제 지쳤어 이래 난 너가 날 변호해줄 거라 생각해 당연하지 메시 퇴장 흉내내는 중 아니 돈 존나 많은데 와 말도 안되게 많을텐데 존나 웃기네 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7번으로 옮겼잖아 하하 5명의 챔피언을 때려야 돼서 근데 방금의 한타는 한 명씩만 때렸으면 됐는데 최고의 한타가 나온 거죠 드레이븐 입장에서도 음 자 드레이븐은 연이어를 선택할만한 이유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됐죠? 됐죠? 오 와 우영미가 진짜 미쳤나 보다 아 우영우 우영우 아니 포텐 다 보니까 그거네요 여러분들 우영우랑 민재랑 그냥 이거 두개 야무지네 그냥 계속 그걸로 얘기하고 있네 요즘 그거는 3년 전에 떠들던 스타대학교 초안 3년 전에 떠들던 스타대학교 초안 뭐야 박성진 뭐야 박성진 뭐야 박성진 근데 저거 사라제 망했다 망했다 하니까 망고 같아 단엄나문보석님 별풍선 3개 감사해요 오늘 팥지키면 당장 스폰빵 신청해 팥지 제물로 염석대 입단하자 하부기도 헤라잡고 마정대갑니다 아니 아이디가 왜이래? 준표와 석열이래 아이디가 그때 좀 느꼈어 연보성이 왜냐면 걔가 집중을 못했어 우리 백승장 하는데 연습도 가지고 이런거에 집중을 못하더라고 걔가 하지만 다른 팀들은 리필팅하면서 그런 몰입감으로 인기있어지는데 우리는 한 2-3주 동안 방송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몰입감도 떨어지고 우승한다고 들어서 얘는 좀 뭔가 좀 어그로 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게 없었던거 같아 난 그런걸 느꼈어 그 당시에 뭔가 이걸 공감해주고 싶은데 슈발 결승전에 가본적이 없어가지고 공감을 못하겠네 진짜 열심히 해야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라 네 열심히 할게 아니 근데 이 새끼 진짜 족같이 생겼네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열심히 해야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라 네 네 네 네 네 아니 진짜 비임이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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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오빠 디임이 우렁봐요 카트하나가 왜 울거지? 아니.. 아니.. 아이고 왓고.. 왓고 디임이.. 와.. 둘이 뺄거니? 잘 됐잖아 지금 나보다 잘 돼 애들 야 단윙이 15만개 디임이 오늘 20만개 롱이? 아무도 잘 돼 음.. 탭이 있나보네 아니 그래서 너 스타일.. 그 이상형이 누구냐고 참 귀엽다 민찬기 님은 하나 이런 팩트로 꺼져주면 신이야 신 신 같은 존재야 우리가 범접할 수 없어 왜 우리라고 하는 거지? 어디야 해? 니 거울을 봐 미친년아 저거 캠 똑바로 쳐다봐 너 절대.. 너만의.. 아니야 나는 가능성 있다 생각해? 넌 가능성 1도 없어 응 난 가능성 있다 생각해 너 뭔가 존나 어려 보이네 아니 근데 말투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 같은데 계속 말투가 이상하게 바뀌어 안정기 님은 저걸 좀 이루는 게 없어요 아 감사예요 이제 본중이란 뭐 이거냐 아 죄송합니다 취미가 이러는데 아 무친다 하고 싶다 봉준아 아빠한테 하고 싶다 이랬구나 우 단어를 절대 꺼내고 싶어 우선 제 intolerors 우선 제 힘들어 우선 저는 애매한 녀석을 얹고 있습니다 우선 제 골고루에 우선 공격 시켜 드릴게요 우선 중 전엔 우선 제 골고루에 한 번복 간다길래 복실이나 오리밍인줄 알았을때문에 난 번복 간다길래 복실이나 오리밍인줄 알았어 솔직히 나 방송하고싶다 나나신 손 얘네들 마인드가 썩어졌다니까? 자 방송해서 오빠들이랑 같이 방송하고 싶다 손 저요 넌 빠져 쳐말렸으니까 가뿔인거 아니에요? 다 봐야되게 하니까 어차피 아니면 좀 나 먼저 게임하고싶다 어 저요 아니 이거 억지야 다 봐야되게 하니까 몇명은 밖에서 먹자 밖에서 사먹고 나 솔직히 우리 식품 모습 보여주면서 힘들지만 방송하면서 이빨쳐면서 밥먹고 싶다 손 아니 저거 아 맛있다 우리 흥 이렇게 아 저건 오글걸려서 못 보겠다 나무들몽신 이 미친 와 뭐야 이거 나무들몽신 이거 인연이 뭐야 진짜로? 아니 이거 이해로 그거 후원했어? 묻혔네 아니 근데 내가 뭔가 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기글을 보는데 방송 켰다 안켰다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드럽게 안 켜졌나 보네요 아니 진짜 씨발 아니 진짜 이게 사람 새끼인가 싶네요 아니 진짜 얼마나 더럽게 안 켜졌으면 방송 한 개 한번 켜준 걸로 이렇게까지 요란스럽나 어 어 진짜 아니 환영을 줘야지 이렇게 슬픈 분위기 가면 안 돼 여러분 디임 검색하면 냉먹는데 냉먹는다고? 아 그거 족보금가 보다 아 진짜 나도 지독하다 지독해 진짜로 아 디임이 근데 까짱 잘 어울리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경쟁하는 거지 뭐 어 이제 디임이 현재한테 배우겠네 네 형? 어 디임이 묻힌 데 같잖아 약간 좀 재능 있어요 형이 봤을 때? 내가 볼 땐 잘해 그 약간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느낌 좋아 어 느낌 좋아요 오 아니 그럼 스승이 정민종, 김태경 되는 죄야? 원단 죄? 재민이 까지? 재민이 까지 재민이 까지 씨 이건 아니야 응 뭔가 뭔가 이런 게 있긴 해요 이인자 분들께서 이제 뭔가 배댓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있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 말이 맞다라는 그 이제 댓글이 이런 게 있는데 어 아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과거에 염석되는 제 마음 속에 이렇게 잘 엎어서 현재에 묻힌 데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잘해야 돼 진짜로 어? 염석된 그 뭔데? 야 억타 사냥꾼? 야 아 아 아니 리밍이한테 왜 그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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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밍 침대였다고? 아 근데 이사람 연기 많이 늘었네 알았으면서 레알 무지성 여기만이냐 4티어 4명 그치 맞지 왜? 구코인이 뭐야? 이건 뭐야? 내 몸에는 봉가준이 살고 있다 너 태양 아니 봄봉 자르기 아쉬움 난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고 싸운다 두단아 리플까봐 아니 두단아 이게 맞니? 너 락해제 딴 데 가려면 가 VNS 아니 너 락이야 가지마 이번엔 준이 이겼다 두단이는 잃을 수가 없다 중간고사 지면 이들 태양 아니 태양은 가옥해 치소 또 준이 이겼다 중간고사 졌다고 태양은 내 절이었겠지? 염석대가 해체되었지만 저희는 낭만있게 지금 인원으로 우승하겠습니다 봄봉 어쩔티비 염석대가 남대문 터진것도 아닌데 풍청어샴블 인원이 와줘 급발진 내 절이 아니라 세대경기보고 데리고있는게 내 절인 태양고사고고 패 패 패 아니 티어 올리라고 올리라고 대학 용납못함 범봉 새 빌드 적용중임 범봉 전세사기 메탈 이슈 범봉 부연패 어쩔접니 하하하하하하 어쩔접니 부활시키면 그만인데 어쩔접니 나는 입학풍 없었는데 그래? 신발 사줄게 어쩔접니 아 오늘 범봉게이지 채우는걸 깜빡했네 신발 범봉 범봉 봄가주면 대처에 누구 진짜 내 모습일까 이거 그냥 미친 놈아 아니 하 아니면 이제aga 아니 근데 저게 날조가 1도 없고 진짜 순수 방송 저렇게 했다는 게 소름 돋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감탈하더라도 그냥 솔직히 나 못불면 아까 계속 나 비꼈을 때 웃어 넘게 치면 마음속은 쓰졌어 근데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근데 나 진짜 감동 먹었어 근데 알지? 그 다음날 바로 중단보라 했던 거 그게 약간 감동의 눈물도 있었는데 존나 불안함에 눈물 물론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중간고사한테 개똥을 쌓잖아? 그럼 100% 벌벅하실 거였거든 아니 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이게 뭐야? 럭드는 중간고사 CK 자기는 없었지만 묻힌 데 지면 모든 학생들 CK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마우스 챙겨갔다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하하하 că 이따가! 나보다 잘하는데? 어 이거 결과 궁금하다 아니 쓸돌이 진짜 잘해 뭐고 이거 진짜인줄 알았네 무친데 팬들 심리상태 아니 진짜 그렇게 한다고? 또 아니라고? 번복이라고? 아니 도대체 뭐가 진짜 당신문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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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재밌네 아 근데 나 방송을 쉬고 싶지 않은데 아 진짜 이게 큰일났네 어떡하지 아니 척척이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 나 쉬고 싶지 않아 아 근데 슈바 계속 그거 하니까 그렇지 아 근데 진짜 인정하잖아 이거는 나 진짜 아파도 안 쉬고 하려고 하잖아 이건 인정하잖아 아이고 민교팬분들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아 병원을 큰 병원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목이야 씨 그만 좀 와라 씨 아 목이야 씨 그만 좀 와라 씨 아 목이야 씨 그만 좀 와라 씨 아 근데 이 형 진짜 잘하긴 했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10시만요 10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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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나 내일 야 민지야 나 내일 몇시 예선이지? 민지야? 몇 조지 나? 아니 200조가 아니라 나 몇 조지? 음... 음... 일단 1일차는 안 나가야겠다. 어 2일차만 나가야겠다. 어차피 1일차 나가봤자 떨어져. 어차피 1일차 나가봤자 떨어지기 때문에 2일차 나가야겠다. 왜 조 나와있어? 여러분들? 아니 상대 누군지 모르지? 그거 알아? 어떻게 알아? 그거? 이세기는 항상 궁금하게 해놓고 말을 안해 궁금하게 하질마. 맞지? 저거 아예 모르잖아 맞지? 내일 대봐야 아는거지. 선택과 집중한다. 어. 어 이메일로 유출 가능하다고? 유출이게 뭐야? 유추야? 매일 온거 보면 어느정도 알기면 단체 메일이다. 아 그래? 막혔어? 만약 어슬 뚫으면 비방연습이야? 야 뚫겼냐? 아씨 뭔 예술씨 뚫겼냐씨. 난 더블. 스타 김봉준은 죽었어. 어. 스타 김봉준은 죽었어. 너 내일 레슨 기나 병기 준비하나 예선한다. 뚫어달라고? 야 민성아 그 2층에 그 병기 맡겼다. 그거 나 일단 뚫어라. 응. 철봉기에서라도 이기자. 마인드가 여캔보다 안좋냐. 내일부터 경험사하라 싶세야. 하하하하. 공쪽공주 정리방 채팅창 물소들이 정령했다 소나와서 도망온. 뭐라노 씨. 2세기 예선 결승에서 김건후만 나서주면 리을이응스타 삭제각임. 아니. 여러분들. 두개 할까요? 배그도 하고. 새로 온 이걸로 배그도 하고. 어. 할까요? 해김들. 이번에 개입부던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맨유 유니폼 나왔어? 오늘 한 6시까지 가볼까 여러분들. 근데 진짜. 너 사람에 열심히 할 생각은 있는 거냐. 왜? 또. 왜? 나 물 좀 줄래? 너 샤워방송 안하고 부터. 뒤통수 무책났다. 샤워방송하고 배그해라. 11월 레카 캔본 신전 나오는데. 다시 코캔본 리그 우승해주세요. 하하하. 재밌겠는데 그거는? 너 내일 방송하네. 아. 그러니까. 아. 모르겠네. 아. 내가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아. 하. 빡세네. 진짜로. 아. 좀 쉴까 생각중이야. 좀. 며칠을. 아. 좀. 며칠 쉬어야 되나. 안 낫네. 안 낫는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되네. 아. 죽진 않는데. 아. 그러니까 뭔가 잠을 자야 되는데. 아. 잠을 너무 못 잔다. 왜 그럴까. 그. 우리 집 옆에 수면센터 있던데. 그거를 한번 갔다와볼까? 여러분들. 1년째 지금 잠을 못자고 있는데. 수면센터를 갔다와볼까. 진짜로. 맞죠. 그런데 한번 갔다와보면 좋겠죠. 여러분들. 뭔가. 아. 이제는 뭔가. 잠 안온다고 지랄을 하는게 아니라. 바꿔야될 것 같아. 아. 잠을 안자니까. 사람이 패턴이. 망가지네. 1년 동안 이러니까. 진짜로. 억타 교육대 할 때. 존나 잘 자던데라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있잖아. 그땐 존나 잘 자. 그런데 옆에 사람 없으면. 어. 잠을 못잤. 잠을 자더라도 계속 깨어지네. 하하. 하하. 은성이랑 민성이랑. 껴안고 자라고요. 하하. 하하. 걔네들은 뭔 죄야. 하하. 드디어 여러분들. 민성이 이제 방 생겼는데. 어. 쟤는 여러분들. 뒷방. 그 물 새는 방. 어. 방 잘못 골라가지고. 저기 물 새잖아. 쟤 바로 그냥. 피카츄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 피카츄 되는 거야. 여러분들. 존나 빡세. 하큰이 형이랑 같이 자라고. 아. 아뇨 여러분들. 조금 이따 배그 할까. institutions 이야기 하다가. 입니다. Department of Black. 아 비빔밥 이런거 좋네 머리 좀 그만 만지라고요 여러분들 머리 진짜 안 만지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존나 간지러운데 개 참고 있는 거야 진짜 아 그니까 식단을 좀 바꿔야 돼 피파 하자고요 피파는 완전 큰 스케줄 있으면 바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너무 많이 해서 500만원 이상 있다 그럼 바로 까드려요 정말로 헤드앤숄더 샴푸 쓰라고 하는데 이미 시켰어요 여러분들 알았다 알았다 맨시티로도 재미없으면 아이콘으로 다 만들어 놓을게 맨시티로 만들어 놓을 필요 없어 용낭노야 그냥 다 팔아 다 팔아서 아이콘 그 카드깡 하는 거 그거 해놔 지기삐기 전에 너 그리고 저기 디 미방 어? 열혈이더라 어? 아 머리 근데 헤드앤숄더 쓰면 살고 온다던데 어우 너 디 미방 열혈이더라 밝은 언제 편하? 지금 살려고 고민중인데 아 그래요 형님 저거 8월 초인가 중순인가 그래요 형님 좀 대져라 나도 봉과 중이 싸운다 쉬어야 한 나랑 김봉준 없는 주말이랑 헷갈려 다음 억타 교육대로 퇴배한 학생들로만 하나요? 아뇨 다음에 JSA전 지잖아요 어 JSA전 진다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바로 진 사람들 억타 교육대 바로 75시간 합니다 인정? 형님들 나 75시간 해야되는데 여러분도 인정? 음 그날 바로 해야지 그날 바로 해야지 여러분들 이기면 또 미루냐고? 아니? 이기면은 75시간 그 주에 어 억타 교육대로 말고 다른 다른걸로 75시간 짜서 해야죠 여러분들 이제 그만 미뤄야돼 인정? 그 주에 해야지 여러분들 아 이기면 MT? 1박 2일? 어 아 이기면 그 주에 MT로 1박 2일 갔다올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좀 고민 좀 해봐야될 듯 투단이 5티어 텔란 이겼다고? 누구? 5티어 투어? 맞아? 그 무이상 말하네 너 잘하면서 위탁하지 않았냐 너 아니 아니라 못 아니 근데 사소한 실수에 보는 건 재밌는데 너무 멘탈 터지지 말고 업적 없으면 뽑으면 되고 하면 되잖아 다 뭔가 옛날에 그 침착함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 뭐 풀업으로 안 옮겨진다고 아 이리로 오라고 이게 뭐야 이게 길이 막혀있으니까 뭘 까지 글로 근데 큰일 났어요 왜? 봉두서가 등장했어요 애들 스폰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볼까? 아니다 이런 건 2인자 형들이 잘해 2인자 형들 착한 2인자 형들 이거 좀 올려줘봐 어 형들 이거 좀 올려줘봐 어? 형들 이거 좀 올려줘봐 그 한사람 한사람씩 어 인기글에 이미 있어?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어디에? 스폰? 7월? 7월? 이거야? 7월 1일부터 23일까지? 오키끼즈 599전 칸선 501전 바스포드 와 뭐야 어 어 얘네수 983점? 와 지수 누나 백세판이나 했어? 어? 아니 다들 승률이 좋네 승률은 뭐 상관없어 크게 다들 열심히 안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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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엊그제부터 열심히 하자 했으니까 이제 뭐 다르겠지 인정 이거 뭐야? 야 김아 너 그냥 김봉준한테 가라 네? 아니요 저 배송이 오빠가 꿈속어 안돼 너 이미 늦었어 둘 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둘 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저게 맞지 나같아도 잘 어울린다 나같아도 잘 어울린다 아니 그리고 쪽지가 왔어요 너 뭐지? 애들 게임 볼 때 발 캠 좀 해줄 수 있냐 너의 척척은 정말로 이거는 가뭄이 눈이 안된다 말하는 거랑 표정이랑 이게 알 수가 없다 정말 기분 좋을 때 내 발을 보면 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구요 여러분들 진실의 발이다 정말로 애들 게임 볼 때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기분 좋은 상태에요 왜 기분 좋은 상태냐 뭔가 적절하게 배도 부르고 그 다음에 뭔가 오늘 좀 소통도 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고 그리고 또 디비가 와서 또 기분이 굉장히 좋죠 예 카톡요? 아니 근데 이 카톡은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솔직히 말하면 그 민재 때문에 오는 건데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것 때문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 배그하십시다 여러분들 인정? 애들 다 스타중이야? 애들 다 스타중이야? 아 삼성 채워야 돼서? 음 좋네 숙제 끝난 사람 없어? 어? 아 두단이 숙제 끝났어? 아 그래? 야 숙제 끝난 사람 중에 어 어 어 그 뭐야 나랑 배그 할 사람 있으면은 말해주셈 어 아니 김경모님 배그 존나 좋았는데 stationary 아 것 같은 으 네 형 너무 아 여기 이륙 왓